안녕하세요. 송요한입니다. 오늘은 불닭볶음면에 양념치킨 닭강정 먹어볼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불닭볶음면에 양념치킨 닭강정 먹어볼게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불닭볶음면에 양념치킨 닭강정 먹어볼게요. 치킨에 분명히 맞추는게요 치킨에 다치마 치킨은 더 맛있어요 치킨에 밥을 먹으면 더 맛있게 맛있네요 치킨에 밥을 먹어요 치킨에 밥을 먹으러 왔어요 치킨에 밥을 먹으러 왔어요 치킨에 밥을 먹으러 왔어요 마카롱 이 시각은 다리에 고구마 아멘 바삭바삭 오돌뼈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바로 먹기 한입 고춧가루 어우 매워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카롱 맛있다. 치즈볼 콜라 저는 치킨을 먹고 싶어서 너무 좋았어요 고구마와product도 더 좋았어요 아주 잘 어울려서 그리고 치킨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치킨은 너무 맛있어서 치킨이 너무 좋았어요 치킨은 정말 맛있었어요 치킨은 너무 맛있어서 치킨은 정말 좋았어요 치킨은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 양념 초콜릿은 맵기때문에 두툼하게 만드시는 것이 좋아요. 전엔 감자 와 불닭볶음은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너무 매워요 그리고 배불러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매워